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3월 12일 금요일부로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요 사실은 유튜브를 내가 유튜브를 해야겠다 해서 유튜브를 했던게 아니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영상 하나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 올리고 그러다가 저희 강아지 둘째 강아지가 좀 아프거든요 뇌수막염, 뇌수두증을 앓고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지내줘서 아 이렇게 아픈 강아지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주려고 강아지 영상을 조금 가끔 올리고 그러다가 제 취미활동 조금 올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영어에 심취해 있어서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주려고 그래서 영어 영상을 조금 몇 개 올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회수는 거의 다 제가 조회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찍어놓고 제가 보고 뿌듯해하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몬스테라를 올렸거든요 몬스테라가 너무 커져가지고 1,2년 만에 너무 확 커져가지고 그걸 찍어 올렸는데 그 영상이 3주 만에 2000조의 순간가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식물을 한 200,300개를 키우고 있긴 했는데 관심사가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조금 식물을 많이 줄인 상태였고 그래서 식물 유튜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몬스테라에서 뻥하고 터지니까 내가 그동안 식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를 같이 나눠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하나에 빠지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엄청 파고들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초보 시절이 있었고 식물을 정말 잘 죽이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잘 키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뭘 실수하고 뭘 착각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강조해서 좀 머리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당분간은 식물에 관한 영상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식물들이 올라올지 좀 미리 예고편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영상을 이 소개한 순서대로 만들진 않겠지만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유칼립투스를 외목대 만들려고 용을 썼던 제 스토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계에서 유명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블랙존 님 제가 그분 식물을 보고 외목대에 꽂혔거든요 장미 허브 외목대, 유칼립투스 외목대 등등등등 외목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던 유칼립투스를 외목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느낀 점들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주자로는 율마입니다 율마가 진짜 키우기 쉬운 식물인데 초보 입장에서는 세상 어려운 식물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진짜 진짜 간단한 건데 그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트 율마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하트 모양이죠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 그것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쿠퍼글로우 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쿠퍼글로우가 유일하게 5천 조회수를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카메라를 켜고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녹음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맞고서 저 혼자 쭁얼쭁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설명이 되게 유용했다라고 댓글이 많이 달려서요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만 머리에 쏙쏙 들어가도록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은 반딧뿌리 머위 입니다 얘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잎에 반딧뿌리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름을 만약에 이렇게 안 지었다면 얘가 인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아파 보이잖아요 병 걸린 것 같고 그런데 이 반딧뿌리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진짜 우리 집에 반딧뿌리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식물이니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실물로 보면 진짜 예뻐요 근데 얘도 여름에 여름을 나기 힘든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반딧뿌리 머위를 잘 키우는 방법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플럼 크레이지 입니다 이름에도 들어가 있죠? 크레이지 미쳤어요 진짜 색깔이 미쳤어요 아니 어떻게 식물이 분홍색일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보면 심쿵이에요 사이즈도 심쿵이에요 안 크거든요 잘 안 커요 근데 처음에는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커가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잖아요 근데 식물을 진짜 많이 키우다 보면요 크는 게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잘 안 크니까 너무 좋아요 잘 안 커서 좋아요 그리고 색깔이 진짜 예뻐요 얘도 한번 꼭 키워보세요 다음 식물은 아스파라거스 메이리 입니다 이 식물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사진에 담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개의 사진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도 순딩이에요 순딩순딩하게 잘 크거든요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진짜 조그맣죠 근데 제가 몬스테라를 1,2년만에 확 키운 것처럼 얘도 비슷한 식에 들어왔거든요 그 몬스테라보다 더 늦게 들어왔나? 그런데 이렇게 대품으로 확 컸어요 진짜 멋있어요 얘도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푸밀라 입니다 얘도 쉬운 듯 어려운 듯 한 아이인데요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고 예쁘게 잘 키우는지 그리고 올린 머리를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말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물은 무늬고려 담쟁이입니다 얘는 생긴 거는 단풍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잎이 근데 무늬가 진짜 예쁘게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에 보여드리는 건 소품이라서 그렇게 멋있다는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대품으로 크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제가 수제 토분 가게에서 대품으로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이 아이를 샀는데 그렇게 금방금방 크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얘를 멋있게 크게 잘 키우면 네 그럼 진짜 멋있어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핑크레이디입니다 사진에는 그 느낌이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올망졸망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거든요 색깔도 진짜 연보랏빛 나는 게 진짜 귀여워요 물론 이 아이도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를 적절한 위치에 놔둬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 햇빛을 너무 많이 주면 이쁘지 않은 색깔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진짜 까다로웠던 아이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갈이를 한번 하고 나면 갑자기 수르륵 녹아 버려요 진짜 갑자기 대머리 되는 느낌 숭덩숭덩 풍성했던 머리가 숭덩숭덩 빠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뻐요 얘는 다시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오색마삭입니다 얘도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제가 데려온 아이는 이렇게 작은 아이였지만 제가 화원에 갔을 때 진짜 풍성하고 큰 아이를 봤는데요 진짜 핑크핑크한 게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식물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 반대? 비추합니다 왜냐면요 정원이 있으셔가지고 야외에서 얘를 키울 수 있다면 강력 추천드려요 근데 집에서 키워야 된다 그러면요 집에 오자마자 며칠 있다가 색깔이 빠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거리대에 내보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색깔을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거리대는 VIP들이 나가는 자리인데 그때 제라늄들이 항상 거리대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얘를 항상 내보내줄 수가 없어서 그 색감 유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은 마오리 소포라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아이도 예쁘게 키우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다시피 제가 화원에서 데려왔을 때는 나뭇가지만 앙상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데려와서 잘 키우니까 잎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잘 키웠거든요 근데 간혹 이 아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각충이 잘 생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통풍 부족이었을 확률이 좀 높아요 얘도 바람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예요 통풍이 필수인 아이 통풍과 그리고 적당한 햇볕 천천히 직광에 놔두면 직광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직광에 내놨으면 더 잘 컸을 텐데 저는 창가 쪽에 두고 키웠고요 항상 베란다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키웠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키울지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필로덴드론 미칸입니다 미칸, 미칸이라고만 해도 돼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가을가을해요 근데 겨울에는 또 좀 약간 진한 녹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물꽂이 번식이 가능한 아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키우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식물은 자주달개비입니다 저 뒤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건 아까 말한 필로덴드론 미칸이에요 아까 미칸이 갈색갈색 했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녹색녹색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자주달개비 뒤에 있는 것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자주달개비의 매력은 사진에는 안 담겼지만 은빛이 나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반짝반짝 빛나요 그 잎에 보석이 박힌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진짜 매력이고 또 바구니에 담아서 키우면 진짜 예뻐요 제가 바구니에 담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우시면 진짜 좀 분위기 뿜뿜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휴케라입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이 영상에서는 휴케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도 지치니깐요 휴케라의 매력은 수집하는 재미에요 휴케라를 왜 모으냐 이렇게 왜 키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수집 욕구를 불러일키더라고요 나한테 없는 휴케라를 사는 재미? 그래서 그렇게 또 사 모으면 나중에 한 화분에다가 휴케라 모듬이라고 해서 그냥 한 화분에 다 같이 심어 놓으면 되게 가을 느낌 나고 또 다른 매력을 발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케라도 순딩순딩한 아이기 때문에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이 아이도 무늬가 사라지기 쉬운 아이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 더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